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이구요 영상일기를 찍을 겸 이렇게 핸드폰을 켰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지우랑 퀸덤 퍼즐 챌린지를 했는데 아마 제 첫 틱톡 단체로 찍은 거 말고는 첫 틱톡 영상이 될 거 같고 재밌었어요 안무도 너무 재밌고 지우가 나오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지우 나오는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만 계속 돌려봤거든요 노래도 너무 좋고 안무도 너무 좋아요 요즘 지금 날씨가 더워진 만큼 저희 할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시간이 진짜 이렇게 흐르는 게 좀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제가 오늘 5월 26일이라고 했나? 하여튼 점점 날짜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되게 놀랐어요 분명 5월 된 게 어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?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휘파람이랑 제 개인 곡 연습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좀 여러 여러 작업할 것들도 있어서 기대가 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바쁜 것들? 바쁜 일상이 너무너무 좋고 그럴 수록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과 멋있는 걸 많이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대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고 오늘도 레슨도 잘 받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해보려고요 일주일들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? 다 다음 주? 벌써 6월 달인데 약간 걱정되는 거는 5월 달인데도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6, 7월 되면 진짜 얼마나 더울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고민? 심각한? 그거 같아요 연습을 전 다시 해보러 가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안녕 안녕